이 시간에 또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또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못 나오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이곳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좋은 땅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차례나 이 땅에 메시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요나서에서는 아예 그냥 그 메시야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이 사람의 지혜로는 가르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아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을 천국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알 테고 율법을 알면 요나서를 알 테고 요나서를 안다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분이 메시야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거짓으로 거짓 믿음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믿음으로 하고 있는 그 믿음을 지적하시니까 또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영적인 지도자인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물질 자기들의 명예가 타격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악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지고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하는 꼬르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야를 오신 예수님에게 오히려 그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면 표정을 보이라고 따졌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이었어요 일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었고 또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当時 렛的 지도자であり 손길을受けていた人々이었어요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자彼らは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지윤姉妹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지윤姉妹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맞았어요 맞았으니까 등을 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윤姉妹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갔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생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사도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으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무슨 그 사람들이 금식을 안 했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아니 11조 헌물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에 못 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99%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드립니다 어린이 위에 어린이 성도들까지 다 11조 헌물을 드립니다 11조 헌물을 안 드리는 한 1%의 성도님들도 드리다가 안 드리는 성도님이었습니다 그 1%의 성도가 누구냐면 제형 형제예요 제형 형제 너 지금 일하고 있지 이 자리 와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11조 헌물을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알고 배운 네가 안 드리고 있다 이거야 예전에 진짜 식겁해가지고요 이걸 진짜 몸소 체험한 형제거든요 그래서 식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그랬던 형제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11조 헌물을 안 드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 예물을 안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형 형제 이 도덕놈아 그동안 하나님께 도덕질하는 거 똑바로 드려라 성경에 보면 도덕질하는 거 갚을 땐 4배로 갚으라고 할 때는 알아서 계산해서 드려라 도덕놈아 너 때문에 100%가 안 된다 오늘 2부 예배 오면 꼭 1부 예배 설정을 들으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형 형제 시험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얼굴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덕놈이라고 하는 도덕놈한테 도덕놈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잘못됐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시험들 사람 같으면 이런 말도 안 하죠 오늘 이 설교 영상을 듣고 시험에 들으면 넌 사람이 아니야 4배로 갚으라 4배로 갚으라 말씀 대로 그건 그렇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도 시험을 조금 드린단 말이에요 필요에 따르면 때에 따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 거의 24시간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할 거 다 하고서는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신앙생활에 할 거 다 했던 바리새인들은 왜 천국에 못 가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들과 같은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이 왜 천국에 못 갔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자 일본語で一緒に 읽어보십시오 せーの 워자와이다 기전の立法学者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은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너네들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自分たちも入らず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는 소리예요 못 갔다는 소리예요 これはつまり彼らが天国に入った 入らなかった どっちなんですか 어려워요 難しいでしょうか 예 못 들어가지 않는 入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入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못 들어가지 않는 入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しょう 천국문을 닫아버렸어요 天皇 天皇 미国を 遮っている と書いてあるんです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自分も 入らず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入ろうとしている人々も 入らせなかった 入ろうとしている人々も 入らせなかった 최악 아닙니까 最悪なんですね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다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장님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장님 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뒤를 쓰いていた 모징도同じく 落ちてしまう 이렇게例えて 예수님이おっしゃった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화 있을 진정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베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245대 세의 너희보다 기전의 立法学자 바리세인들 너희들은 가이수자 を 1명 作るのに 海과 陸을 飛び回り 가이수자 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세인들 바리세인들 리프 가이수자 彼らは 지옥 の 子だ と おっしゃってる んですが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세인들이 이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두 배 더 악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데 자기들보다 두 배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세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せーの お前たち 蛇ども マムシの スイエども お前たちは ケヘーナの 刑罰を どうして 逃れることが できよう 지옥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 천교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マムシの スイエども 지옥の 子供たちが 태국に 行くことが できないんですね もちろん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彼らは 天国에 入ることが できない 自分の 収入の 十分の 一を 捧げて いました いつも 怪盗で 住んでいる ような ものでした しかし 예수님은 何と おっしゃった んですか 그들이 그들이 彼らは 知っている 人に 見せようとする 事前的な ものだ と 言った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분은 10일 2조도 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보실 때 외식하는 모습이 되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걸 보고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티를 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거리 앞에서 나 금식한다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했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쟤는 무슨 죄를 적고 쟤는 무슨 죄를 적고 저는 무슨 죄를 적고 자기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죠 그게 누가 보면 말씀하세요 루카의福音書の中에こういう内容가書いてあるんです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합니다 난 소득에 11초도 내립니다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신앙인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선자에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11조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시작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여기까지 1조 2 せーの 와자와이다 기전의立法学자 바리새인들 お前たちは 학과 이논도 국민などの十分の一致を 納めているが 이 바리새인들이 뭘로 11조를 드렸대요 바리새인들과立法学자 박하 박하 옛날에 박하사탕이라고 있었죠 그 맛나는 박하 박하 박하의味을 하는 박하 그리고 회향 근처 이논도 국민 이게 뭐냐면 미나리카에 속한 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자기들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주의한 것은 자기가 갖고 너희는 이런 걸로 11조 드리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혈과 믿음은 버렸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에게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11조는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는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화 있을 진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에 대해서 기전 기전 기전자 기전자 와자와이다 와자와이다 라고指摘しているわけです 여러분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바로 이 외식하는 거 우리가 금식할 때도 그래요 이걸 다 금식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금식하면서 막 금식하는 척 하면서 안 들고 다니던 생수병 맨날 들고 다니는 거예요 단지 기전 기전을 시도하라고 대단한 미네랄 웨터페트 찰랑찰랑 버리면서 왜 이렇게 티를 내는 거야 우리들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있다 하니까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일본의 신천지라든가 통일교회라든가 이런 이단 같은 것을 조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혹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목사님께 명함을 주시는데 2단 연구단체에서 오신 분이요 명함에 그렇게 쓰여있더라고요 명함에 그렇게 쓰여있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세 번 했음 명함에 그렇게 쓰여있어요 40일 금식기도 세 번 했음 그리고 이름이 땅땅땅 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처음 뵙는 분이지만 목사님 40일 금식기도가 티낼 일입니까 아주 바리세인 납시셨네요 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참았어요 말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치사하고 아 너무 싫더라 그러는 게 우리도 금식할 때 티내지 마십시다 아멘 또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래요 누가 보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세리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 너 너무 바리세인하고 다르죠 바리세인하고 다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가 바리세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뒤에서 돈 챙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세인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세인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보면 하나님은 세리 쪽이 더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세인들같이 여러분 이런 기도에는 결단코 좋은 모습의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세요 시력 없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신다 그리고 또 히브리스 십일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히브리스 십일장에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최소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최소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최소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왜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왜 그런 마음으로 못 드렸을까요 왜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의 밭에 대한 네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중에 백배, 육십배, 삼십배로 결실을 맺는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일 때 그런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세 땅은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것이 와서 다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 다음에 돌박 같은 마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지시면 시작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데 힘든 일만 생기면 바로 넘어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좋고 은혜를 받는데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다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마음의 세상에 염려가 있대요 세상 물질에 욕심이 있대요 그래서 말씀이 열매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못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어 시작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하느니라 일요일이 세의의의 알음으로는 100배 알음으로는 60배 알음으로는 30배의身을結びます 결국 구원 받는 사람의 마음은요 옥토 같은 좋은 땅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 옥토 같은 땅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세상 물질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지옥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뭘 드리든 우리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없고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있고 죄물의 욕심이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러니까 후질그레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것은 자기가 갖는 이런 바리세인들의 모습을 이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고 기도 드리는 게 싫어하고 예물 드리는 걸 싫어하고 전도하는 걸 귀찮아한다 우리의 마음은 최소한 좋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최소한 열매 맺는 좋은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온전한 11절을 못 드리는 바리세인들을 지적하시면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사람들의 얘기만 보이려고만 하는 마음 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지옥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문을 닫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흥하느냐 망하느냐를 말씀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수하느냐 망하느냐를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께 온전한 11절과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시작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겉으로 하는 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 떨기와 같은 마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음을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 하겠습니까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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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땅이 아니고는 좋은 땅이 아니고는 좋은 땅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좋은 땅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그런 좋은 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삶을 갉아먹는 이 메뚜기를 막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막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되어지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로 멸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 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열매 맺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땅이 되십시다 우리가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모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今日의 메시지를握り締めて 一緒に祈りましょう